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신약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있을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오늘 함께 읽은 9장 9장 그 앞에 8장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기적을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한센시병, 문둥병이라고 했었죠. 병 한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9절 마지막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까지 총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그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6번째 기적 후에 7번째 기적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태는 자신이 부른받은 자기의 소명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왜 하필 마태는 자기의 소명 이야기를 이 10가지 기적,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요? 마태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8장과 9장에 연속적으로 배치해 놓은 기적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스스로 소명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마태는 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명이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태가 어떤 인물인가 생각해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었다 하시는 분들도 마태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말 외에는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마태를 언급한 성경의 구절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함께 읽은 태관에서 세리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과 동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장면 그 외에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나열할 때 이름이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 모임에 참석한 제자들의 이름에 한 번 더 나올 뿐입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미뤄볼 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잘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건나 기록은 거의 없는 걸로 볼 때 마태는 아마도 자기네 소리를 내지 않는 아주 조용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의 이름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쪽 사람들이 쓰던 언어인데요. 어쨌든 히브리식으로 하면 마따나 또한 마따나라고 쓰는데 뜻은 똑같이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레이였는데요. 그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를 낳은 그의 부모는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라는 소망을 담아서 아마도 그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볼 때 마태는 레이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가복 미장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는 표현을 마태에게 하는데요. 성경에서 누구 이름을 소개할 때 그 이름 앞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누구누구의 손자 아니면 그 사람의 조상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이때 조상 그 이름이 들으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만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 앞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면 레이보다는 알페오가 유명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외군과 싸우다가 죽은 이면이라는 사람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셋째 아들 이면의 죽음으로 많이 슬퍼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면이 누군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레이는 모르지만 마태는 모르지만 알페오는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페오라는 이름은 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레이인이고 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미뤄볼 때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레이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구약율법뿐만 아니라 전승돼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는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요.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 또한 이런 역할을 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태도 또한 그런 가정에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경건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으로 충분히 이루어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신약성경에는 세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의 라삐들의 가르침 중에서 직업선택에 대한 얘기 중에서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될 절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매춘부였고 둘째는 세리였습니다. 그만큼 심한 경멸과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보기 싫어 미워 이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대사회에서 법적으로도 불이익을 줬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사회에서 배심원이나 증인이 될 수 없었고 또한 회당에서도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리들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섰게 됐을까요?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로마는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뒀는데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예루살렘부터 해서 그 남쪽은 남쪽 지방은 로마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세금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 북쪽 그러니까 오늘 마테가 살고 있던 가보나움이나 갈릴리 그쪽은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총독에게 지금으로 말하려면 아웃소싱을 줬어요. 그래서 총독이 권한을 가지고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리들에게 세금을 받아오게 했던 것이죠.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은 세금을 거둬서 정해진 상납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 상납금 외에 더 많은 세금들을 추징을 징수를 해서 상납금은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그런 관행들이 세리 사이에는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미국 돈으로 500불의 세금을 받으면 되는 사람한테 1000불을 징수를 해요. 그래서 1000불을 가지고 남 500불은 위로 올려보내고 1000불은 자기랑 자기 주위에 있는 세리 아니면 자기 상관세리들과 세리관들과 나눠가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가장 악질적인 집단으로 그리고 대부분 세리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집단이고 동시에 동족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그런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관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 옛날 길제시대 우리가 이완용 같은 놈 할 때 그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낙인치켰고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됐던 거죠. 이처럼 세리들이 동족에게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리는 이방인 같은 취급, 창녀 같은 취급, 따라서 취급됐고 따라서 세리들은 유대인 사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배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인 마태는 유대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혐오와 배처 그런 대상으로 취급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름만 되면 아는, 알만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아버지 밑에서 레위인으로서 종교 교육을 받았고 또 예배를 섬기는 교육들, 사람들을 가르치나마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피치 못할 이유로 세리가 되었고 그런 이유로 마태는 세리 일을 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왔던 유대인의 전통적 가치관, 신왕 이것을 갖고 있었지만 또 현실에서는 민족의 배신자로서 세리로서 살고 있는 그런 자기 존재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세리로서 삶에 대해 삶으로 마태가 만족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장 따라 나서지 못할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따른 것을 보면 현재의 세리로서 자기 삶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불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들이 자기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올 적부터 받아온 유대인으로서의 가치관 때문에 내면에서 많은 갈등으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다가오셨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긴 말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한마디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은 짧고 간단했지만 마태의 그 갈등과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즉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매일 세금 장부를 적던 그 손으로 보금을 예수님의 사역을 적게 되었고 자기가 새해일 때 자기를 배척하고 혐오하고 미워했던 동족인 유대인을 위한 마태보금의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이야기를 열 가지 기적이야기 가운데 살짝 끼워넣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보금 9장 9절에서 13절은 앞 뒤로 기적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이야기는 마태보금 8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유명한 마태보금의 열 가지 기적이야기입니다. 출애국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바로를 대상으로 나타내신 열 가지 제안 그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 전통들 그런 것들을 봐온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표적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는 그런 성령 말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주로 표적을 찾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보금을 쓸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되심을 이 열 가지 기적, 8장, 9장의 열 가지 기적이야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보금의 이 8장, 9장 기적이야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악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셨던 기적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열 가지 기적은 8장의 5가지, 또 9장의 5가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8장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가보나움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5가지 기적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어서 9장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죽은 소녀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로증 알린 여인을 고치시고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귀신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것 같은 5가지의 기적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야기를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10가지 기적이야기에 한가운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는 그런 연대기적 구성을 하는 책이 아니에요. 주제에 따라서 또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건 또 빼기도 하고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마태가 자기의 소명이야기를 10가지 기적이야기에 가운데 배치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거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외인이었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버지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아들이라 생각하며 이름을 마태라 지었고 마태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하면서 연합이란 뜻을 가진 레이라고 또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고 세상과 돈과 권력과 연합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세상의 저주거리가 되어 같은 민족을 수탈하는 그런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저주와 비난, 혐오,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그를 불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을 써서 대회에 손손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은 열 가지 기적과 함께 기적에 이어 열한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고 또한 마태는 자기를 부르신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태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례를 불러서 전도세를 삼으신 그 내용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읽는 유대인들 또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뭔가 극적이고 기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고 바이러스가 개발되고 또 기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더라도 하나 맞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기적적으로 몸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나와서 건강에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적은 아니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질서에 질서 있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세상을 돌보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또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3일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바인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났는데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예배 때마다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맞습니다. 마태의 경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 중 가장 큰 은혜이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란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베푸시는 기적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불러주신 그 기적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또한 기적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약한 모습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도 기적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 시간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기적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삶을 살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함께 만나 하나님께 찬양드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욱 많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보내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